안녕하세요. 스바 천기도 천일본문 제94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아미타불과 극락색의 형성 또 연불 등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의 집 454페이지 아미타불공기도인 미타청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아미타부처님을 모실 때에는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또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사를 모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요. 아미타부처님이 모셔진 전각은 우리가 무량수전 또는 극락전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미타불공기도 미타청에 들어가 보면 먼저 아미타부처님과 그 권속들을 찬탄하면서 불공법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거부를 하게 되죠. 아미타불공도 미타청에 대해서AP 아미타불공 아미타불공 아멘타카utzah 나무호 좌우저허헌세음보우 나무호우 저허허허허허헍 대세지로 하우는지 거룩하신 극락세계 인도하는 스승이신 나미타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거룩하신 자보처관세업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거룩하신 우보처 대세지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극락세계에는 세 분의 큰 스승이 있어서 3대사관 보상장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뜻하기 때문에 함께 공양초청을 하는 것이죠. 다음은 아미타부처님과 권속들께 공양청을 받아주실 것을 간청을 하는 보소청진원인데요. 허섭청진원 나무보 제리가리다리다타하이다야 하중생의 배품주는 아미타부처님 틈을 내어 인도해 주시오면 가르침에 따르겠나 하이다. 꿈과 희망은요. 우리의 삶에 커다란 행복을 안겨다 주고요. 많은 용기를 잃어나게 하지만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바른 진리를 배워서 스스로 결실을 맺어야 하기에 아미타부처님과 권속들에게 법문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아미타부처님과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밝히는 유치인데요. 아유호호호 미타대성자 청년감옥차금진신해일 제중생 및 달륜해지 군에이 대비월 흑별개환주지 창음수무피아지사 심편유인여 어차토시 오제구라루며 아래옴 나니아의 미타불 대성자는 연꽃같은 푸른 눈과 작은 색의 진신으로 유네에서 해탈 못한 어리석은 모든 중생대자 대위 월력으로 미혹함을 창음하고 나와 남을 구분없이 중생 들의 인연 따라 극락으로 인도하시힙니다. 남방아주 지장보사리 육도윤회하는 중생 구제하지만요. 밑에 해탈하지 못한 중생들을 아미타부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아미타부처님과 권속들께 법회에 참석해 주실 것을 청하는 찬탄하는 거불 또 공양청을 꼭 받아주실 것을 간청하는 보소청실입니다. 또 공양을 올리는 이유인 유치의 일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바른불법에 대해서 우리 궐장님도 과연 아시는 건지 다시 한번 되새겨서 보시고요. 스바하 천일기도 천일보 문제 94회차 서일금이었습니다. 오일금 아멘